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무나스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속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속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주님과 얼굴을 대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짜 복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구애해야 될 때 깨닫지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격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시장과 늘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실세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렇게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럴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때 그것을 목격한 시편 기자의 기도문입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어느 정도로 울었나 5절에 그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80편 기자가 나라가 망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나옵니다 3절, 7절, 1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똑같은 기도 그것은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회복시켜 달라는 것인가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놀라운 친밀함 속에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책망하실 때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걸 몰랐었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시간 문제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은 시편 기자가 그걸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라가 망했을 때 뭘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면 회복되는 것도 시간 문제니까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잃어버린 거 다 그 다음에 회복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이것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민숙이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꼭 이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아주 정해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민숙이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읽는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축복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실 때 핵심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것에 모든 복이 다 담겨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을 경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것도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 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돌이켜 주시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고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기도해야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집을 잃어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직장 잃어버렸어요 가족들이 다 깨졌어요 그때 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다시 비춰주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과 나는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잃어버리는 때가 곧 올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났다면 그러하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의 회복도 또는 재정적인 회복도 또는 여러분의 일터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근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이 가장 근본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부응도 교인 수가 아닙니다 교인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교인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다시 회복과 부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기자는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비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돌아와 달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세요 2절에 보면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10편 기자는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떠나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10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같이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얼굴을 감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낀 거지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와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금 임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어떤 왜곡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다는 것 그래서 돌아와 달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지? 그러시다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와 늘 같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경험되어지는 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이 뜨인 것 뿐입니다 눈이 뜨인 것 주님은 늘 나와 같이 계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면 하지 못하고 살다가 내가 갑자기 눈이 뜨여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보게 된 것 뿐이지요 나와 늘 같이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다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 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게 오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야곱이 형 애서로부터 도망을 치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게 됐습니다 야곱은 참 서글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깼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놀란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것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들판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냐 어떻게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느냐는 것 여러분의 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이 좁고 작고 너무 무덥고 너무 습기도 차고 살기도 너무 불편하지만 어느 날 그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집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성지가 될 겁니다 갑자기 집이 달리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기만 하고 짜증만 나고 그러던 직장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의 사무실과 일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꼭 그와 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지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냐는 모래바람 이는 황량한 벌판이지만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면 그러면 목자에게는 길이 환히 보입니다 들판이 다 똑같은 들판이 아니고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양떼를 이끌고 여기를 가면 먹을 게 있고 저기를 가면 물이 있고 목자가 그래서 그 40년 미디안 광냐길을 양떼들을 먹이는 거죠 그날도 이 모세는 양떼들을 이끌고 미디안의 광냐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길 옆에 있는 덤블나무에서 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모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미디안 들판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냐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거창한지 피라미도와 스핑크스 다 우리가 다 보는 엄청난 유적지 아닙니까? 신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에요 신은 그런데 지금 자기가 보는 이 미디안 들판은요 신이 있을 만한 곳이 못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니 여러분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 타려고 계단을 막 뛰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신 벗어 거긴 거룩한 곳이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지하철 계단에서 신을 벗고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니 여러분 장보려 가는데 골목길에서 갑자기 주님이 신 벗어 여기가 거룩한 곳이야 꼭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이런 예배당이죠 또는 기도원이죠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지하철 타고 타러 내려가다가 어떻게 시장 보러 가는 길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거룩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이 뜨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거기 같이 계십니다 그 눈이 열리기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편 80편 이 기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10편 80편 기자의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 아니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아니고 무슨 선교사님이나 목사가 아니고 장노님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예수를 믿는다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점이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저 얼굴만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골로서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들의 구약 성경을 보고 그리고 보금서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저 주님의 빛난 얼굴 한번 보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보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들어본 적만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사기를 치고 가늠까지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을 면회를 간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셨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사기도 치고 가늠죄도 짓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한 번도 잊어본 적도 없고 멀어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한 번도 두려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걸 설교를 본인이 했어요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그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말 한마디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가 조심스럽지 않았다 이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주시고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나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교리 지식으로 아는 한계예요 성경 지식으로만 알면 이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얼굴에 빛난 그 얼굴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진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은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한 사람도 아마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그저 얼굴만 비춰주는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것 이거야말로 진짜 복이에요 홍정길 목사님께서 너무 자기가 늦게 깨달으신 게 있다고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그렇게 늦게 깨달으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웨스트미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봤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나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즐거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이따금 저를 보면 아주 어려워하는 분도 있고 또 아주 저를 친밀히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타는 분도 있고 저를 보면 내리는 분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을 보고 즐거울까요? 저를 보고 격이 없이 아주 즐겁게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분을 보면 저는 즐거워요 어떤 어린애가 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늙었어요? 흰머리가 난 걸 그 아이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늙었냐고 아주 뭐 거리낌 없이 서슴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그 아이가 버릇 없이 이야기한다고 느껴지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독력해 주시고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주세요 그건 정말 고마운 일이고 때때로는 너무 무리할까 봐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 딸들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막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더 즐거워할까요? 저희 딸들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화장 안 해요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화장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딸들이 저를 만나려고 화장하기 시작하면 저는 아마 슬플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를 즐거워해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즐겁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사일기를 써보자는 겁니다 일기가 초점이 아닙니다 왜 초등학교 때 끝낸 일기를 또 쓰라고 하느냐 초점이 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오셨고 그렇다면 나도 그 주님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한번 매일 기록이라도 해보자 그것이 내 눈을 열어주네요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해주네요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다 집이 있으시죠 오늘 날씨가 몹시 무덥지만 밤에 늦은 시간이라도 또는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오주여 그냥 자동적으로 오주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간절하게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저는 어디서 먹어야 돼요?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재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와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걸 체험하게 돼요 집이 없어 보면 알게 돼요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만 절박하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계신데 늘 나와 같이 계셨는데 나는 주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결국은 짐승들이나 사는 굴 속에 도망을 갑니다 이제는 완전히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이 그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울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다윗의 마음 속에 놀라운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굴 속에 있는 걸 보고 계시겠지 10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동안에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느라고 누구에게 가야 될까 어디 가면 숨을 수 있을까 그러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이 도망다니다가 정작 하나님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 동굴 속에 가서 이제는 여기도 안 되면 죽는 거죠 정말 이제는 어디도 의탁할 데가 없어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지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숨이 막힐 정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지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한동안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마음이 그냥 전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7절부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비록 이 동굴 속에 이렇게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그때 이 다윗의 마음 속에 내가 짐승처럼 이렇게 동굴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동굴에서 잘 살았어요 마음 정리가 됐어요 여기서 살라고 하시면 여기서 사는 거지 뭐 그 아둘란 굴이 다윗 왕국의 모체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아둘란 굴 속에 있는 다윗을 찾아 물음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마음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마음 정리가 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한 남자 송도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딸이 또 죽을 병에 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겹쳐 일어났습니다 모아둔 돈은 다 탕진했습니다 병원비로 다 없어졌어요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밖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게 됐을 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이걸 다 늦게 깨닫나 몰라요 나에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분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동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야 되겠는데 한국에 목회할 교회가 없어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한국에 돌아가야 될지 미국에 그냥 남아야 될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그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은 목사님이 한국에 갈지 미국에 있을지 아무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갑자기 반발심이 생겼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미국에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목사님이 정말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걸 믿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한국에 가든 미국에 있든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시죠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께만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다 없애져 버린 것 같았어요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가도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께만 순종할 거예요 그리고는 짐 정리하고 한국에 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절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회복은요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에게 빛난 얼굴을 열어 보여주시는 일이 조금 더 어렵지 않으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내가 갈 집이 없다고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열쇠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눈이 열리는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도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쇠입니다 찬송을 같이 부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잘하는 찬송이지만 한번 오늘 이 찬송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예수님 그분으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